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건데요 이번엔 바이블 스토리를 읽어드릴거에요 옛날에 많이 했었죠 제가 이번엔 천재 인다 비기닝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거에요 잠시만요 소리를 좀 켜드릴게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얘가 읽어주면 제가 아니다요 인다 비기닝 이라는 이야기를 읽어줄거에요 읽어줄거에요 읽어드릴게요 음 우리는 안다 땅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어 뭐지 어 이제 성경이야기 맨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 근데 너기 뭐지 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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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보석을 찾았어요 여기 여기 안에 애기새가 여기 뭐가 있을까요 귀엽네요 어 너희 기딩이다 어 너희 기딩이다 어 너희 기딩이다 응 응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 천국과 빛을 만드셨어요 음 하나님이 어 빛이 생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빛이 생겼어요 어 뭐지 첫째 날 끝 요렇게 빛이 생겼어 빛이 없다가 빛이 없다가 빛이 생겨라 얏 흐흐흐흐흫 하나님이 모집을 하게 만드셨어요 음 뭐지 어 어 두번째 날 끝 너기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 뭐지 어 하늘을 만드셨어요 우선 음 음 음 음 어 셋째 날은 하나님이 물이랑 땅을 갈라놓으셨어요 그 다음에요 음 마른 마른 땅은 아니 마른데는 땅이라고 하고 어 물이 있는 곳은 어 바다라고 이를 붙여주셨어요 어 셋째 날 끝 근데 크나 나와요 어머나 오렌지갑 아 어때 뭐지 어 어 네 인제 한번 일 번이죠 빛 빛 빛 빛 빛 빛 빛 빛 뭐 하늘을 태양 태양을 밤에는 어둡게 해서 별들을 만드셨어요. 어, 내 뜬 날 끝. 음, 여기. 여기까지는 여기. 음, 하나님이 다섯 번째 날에는 음, 생물들을, 바자에 사 있는 생물들과 하늘을 날라다니는 세자를 만드셨어요. 음,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죠? 음, 뭐지? 음, 다섯 번째 날 끝. 아, 귀여워요. 여기 물고기 웃기다요? 아, 귀여워. 이걸로 노래 만들 수 있겠다, 그쵸? 음. 다음 envelope God made animals. He made farm animals, wild animals and animals that crawl on the ground. 하나님이 땅에서 사는 동물들을 만드셨어. 하고 딱 한 개만 남으셨다고 했어요. 아주 제일 특별한 것만 만드시면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볼까요? 어, 그래서... 사람들이 만드셨어요 남자가 남자는 아담 하고 여자는 하와 이렇게 만드셨어요 어 뭐지? 동물들을 잘 보살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자도 엄청 착했죠 아 뭐야 아 그저 정말 딱딱해 were the animals the most special thing God made?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없죠 then God looked at everything he had made it's very good he said so on the seventh day he rested and made that day special day seven done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들려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좋아 기뻐하셨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날은 아주 중요한 날로 됐어요 그거는 일요일이겠죠 이거 재밌어요 양 한마리 양 두마리 코끼리 한마리 맞죠 God was pleased with his creation 네 제가 오늘 드디어 액티비티드 액티비티 액티비티 이건 맨 마지막이죠 얼굴이 어디 갔지 이 일 모르겠다 그냥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은 빛을 만드셨죠 헷갈리는데 헷갈리는데 아닌데 이것도 아니에요 저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저것도 아니에요 저것도 아니에요 저것도 아니에요 아닌데 이거 해볼까요 아닐 것 같은데 그쵸? 와 제 얼굴이 없어졌어요 와 내 얼굴 아니다 우선 이거부터 해보자구요 음 이거부터 우선 이걸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제가 맨 처음 아담과 하와를 그 이야기를 아 세 개나 틀렸어 아 그 그 이 이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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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으 으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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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제가 인다 비지닝이라는 얘기를 읽어줬는데요 제 얼굴이 안나와서 마지막에 얼굴이 안나와 버렸네요 그러면 안녕